시작 야 잽이 어딨어? 하하하하 다치도 물리줄게 없다 하하하하하 아 50이 어딨어? 나도 아는데 야 물리줄게 없다 알겠지? 흠? 물리줄게 없지? 이거 시즌 2인데요 그렇죠 안장대... 이거 진짜 잘한다 자 준비 종 준비 자 준비 박사 박사 완두도 때려야 되구나 잘 피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스파링 하다 그런게 됐노 자 시작 완두도 때려도 된다 아직 뭐 나이가 창창한데 나이가 50몇살이 그렇지 좋아 좋아 뭐고 얼굴은 잘 때리지 마라 그러면 아빠 때리지 마라 눈이 깜깁니다 깜깁니다고 일단 좀 약간 대충 아빠는 절대 때리지 마라 잽으로 해봐라 그래 잽으로 그렇지 오우 오우 살아있네 오우 뭐고 이거 강력한데 강력한데 또 잽으로 박으면 내가 완전 때려 니도 그렇지 오우 스톱 원 오우 알겠다 박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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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울 오우 waves 오우 오우 아 30초 앞붙이면 안되는데 있잖아 아 맞다 붙으면 바짝 붙어서 잡아야지 대부분은 그만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나?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나? 알았다 눈이 확신 눈이 눈이 안 뜨지네 눈이 안 뜨지네 석주가 최고 좋다까네 저거 시절 아 뜨거지 복성 또 박사 가볍게 살살 아파치면 안된다 어 그렇지 아 살아있는데 더! 박사 야 너무 크게 때린거 아이가? 피스 물고 박사 피스 물고기 아 알 린다 이거 잡을수 완전히 잡아야 돼 그렇지 오픈 아 진짜 좋아 아 빨네 야 그거 그 정도야 뭐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뒷건이가? 알았다 자 복사 자 복사 예고 아 아 아 아 어휴 시발이 되어있다 어머니 말씀이있어 그 말씀같다 어휴 시발이 되어있어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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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투 그대로 못하는데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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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